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 1일, 바로 어제였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방역 단계를 조금씩 완화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어제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없어졌고 또 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인지, 백신 패스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 방역의 빗장을 푼 나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초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코로나 대유행은 북적이던 공항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24시간 열려있던 면세점도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 인구 582만 명의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입니다. 13시간여 만에 도착한 코펜하겐 공항.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행객들로 풍겼습니다. 한때 한국인은 자가격리를 해야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9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한 덴마크. 공항 밖을 나서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지하철 안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의 관광 명소인 뉘하운 운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PD 수첩 제작진이 유일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대신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는 덴마크 국민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신. 한국은 80%가 완전히 백신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몸이 좋고, 우리 몸이 좋았다. 우리 몸이 아주 낮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스크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public transportation은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스크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번 더 추가했지만, 그것은 안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2차 코로나 봉쇄 당시만 해도 인적 없던 운하 주변이 이제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네마카는 현재 12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85%에 달합니다.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지난 9월 10일 유럽연합국가 중 위드 코로나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질병관리청 이곳의 최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덴마크의 질병관리청 이곳은 지난 8월 10일 유럽연합국의 질병관리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가 4,500,000,000,000,000,000,000,000,000. 500여 명까지 급증했던 덴마크는 올해 2월 이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자 방역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리오프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백신 접종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규제는 새로운 접종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없으면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5개월 동안 천천히 시행이 됐고 마지막 단계인 리오프닝까지 성공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백신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philosophical 정보들이 바구니에 того랑 규제하고, 본부에서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어떤 것들을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의 정치에 대한 믿음을 믿습니다. 덴마크에는 20분 거리마다 검사소가 있어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고 30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자발적인 검사율도 높습니다. 100만 명당 검사율 1이라는 덴마크의 검사 건수는 약 8,500만 건, 국민 한 사람당 14번 검사를 진행한 셈입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덴마크의 밍크 농장에서 코로나 변이가 발견됐고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감염 확산은 밍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째 밍크 농장을 이어온 마틴 씨. 그는 최근까지 9,000마리의 밍크를 키웠지만 지금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 10분 만에 불구하고 온 것입니다. 오는 약 10,000마리의 밍크의 밍크가 발생합니다. 오는 약 10,000마리의 밍크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약 10,000마리의 밍크가 발생했습니다. 밍크 농장 207곳에 퍼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될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덴마크의 모든 밍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한 해 8,4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덴마크의 주요 산업이지만 정부는 살처분을 강행했습니다. 이때 희생된 밍크가 무려 1,7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도적으로 힘들어하고, 아직도는 계속해서, 제 방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위해 다행이 일에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위해 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은 일을 위해 일을 위해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정부는 살처분을 협조한 민크농가에 전액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크농의 상황을 다시 봤습니다. 민크농의 일상회복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식 단계별 일상회복인 리오프닝 이후, 덴마크 사람들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셋은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GNU注意하는 것 완전 완료입니다. UNSELMA가 시작 whipping니다. 오늘 방역에서 이어가고 있었어요 . 학교에선 둘이 좀 더 이상 왜 글쓰는 게 더 이상? 안 가면 안 되나? 아니요? 못했죠 어깨에서 학교에선 전체 더 이상이 없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childhood 어른이 어른이 담뱃 ela 안Então 그런 데를 마련하나 그러나 그는 얇게 데리고 안가 그럼 9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 이후 아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감당이 가능한 코로나 환자 수와 낮은 치명률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덴마크. 방역 해제 이후 3개월을 맞은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방역 해제 이후에는 대신 MD-던가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로 젊은 신고가 된다. 다른 전형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기간에 따른 후회에서 전형을 위치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형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상한 환자들을 위치해 주세요. 이제는 더이상 지상한 환자들에게 더 이상 지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상한 환자들을 위치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덴마크, 싱가폴, 포르투갈 등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높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사망하는 치명률 역시 크게 오르지 않죠.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접종 완료율 이미 75%를 넘었는데요.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 백신 패스라고 부르는 이런 접종 증명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보건 패스, 그린 패스,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나 허용하는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도 1단계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도입을 했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한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백신 패스 때문에 갈등이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천명에서 때론 수만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 바로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보건증명서 때문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추를 방식을 받았다. 그 일정에 대한 공간이 돼서, 이 공간에 대한 강력을 원하는 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교육은 위험하고 있다면, 인권에 대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네, 완전히. 종료입니다. 그게 공간에 대한 공간이? 그리고 완전히는 그로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요, 안전한 기회가, 아니요, 네, 네, 전환자의 공간이. 이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들, 이 문제들, 이 문제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게 시위대의 주장입니다 경찰이 가로막자 시위는 금세 과격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돌발 상황도 벌어집니다 보건패스를 강행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6,700만 명의 프랑스는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로 무려 11만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초 프랑스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보건패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식사나 차량이 불가능합니다 식사를 마시려면 실내든 야외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면 손님과 가게 주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식사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저의 입장에 돌려주신입니다 식사가 악불든지 않도록 수중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역을 받았을 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방역을 받았다 한국인과 고객을 받았다 한국에서 많이 받았다 한국에서 공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 한국에서 공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기회에 대한 방역을 받았다 한국에서 target하는 방역을 받았다 보건 패스를 도입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패스 거부자들의 시위 8월에는 2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과격해지고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보건 패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프랑스 백신 접종률은 70%를 재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미국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도에서 축제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마스크 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주는 백신 접종률이 60%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극이지를 하고 있죠 갑자기 발sigh 어제 남은 곳으로 retailers 다시 사이에 사용한 후위 부 sociedade Cameraman 지금 boyfriend 왠지 아직 이 상태에서 3,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힐라드 마을은 주민의 절반이 미접종자. 실내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마을 주민 중에 경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제쯤에서 경찰에 도착ков했고, 만약에, if you're going to a call that you know that they're COVID-positive, then we put on masks and things of that nature. We're benefits from doing that. Are you a lot vaccinated? No, sir. Oh, really? We get exposed to so many other things in the world that on everyday calls, whether it be different diseases, drugs, anything of that nature. You know, everyone has their own views on things. I always had a healthy lifestyle, everything, I don't get sick easily, so I view that and take that in consideration. 현재 미국의 백신 미접종자는 약 34%, 접종 자격이 되는데도 맞지 않는 사람은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정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확산된 가짜뉴스의 영향도 있습니다. There are pockets of the country where the vaccination is very low, even lower than 50%. And that is a real problem. Misinformation is the biggest one. We never had anti-vaccination or people not taking the vaccine this high. One, that it could make you sterile, that you may not have children if you take the vaccine, is a big one. There are microchips in the vaccine or in some way will affect your health. 플로리다 지역신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백신에 이르기까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실은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Last year, when they all had to wear masks, I feel like they walked around like zombies. Whereas here, you feel like you have on a mask,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up to? You can't walk into a bank without a mask, or with a mask, because they're going to rob the bank. First came out, we need gloves, we need masks, we need to wipe everything down, we need to spray everything. It was just like crazy, a crazy world. 이들의 백신 거부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Now it's mandated that, you know, many people have to get it. And, you know, that's just not right. You know, we do have a conscience, and we do have common sense. Why do you think it's not right? To mandate anything, because we're in America. You know, we are a free country, and we do have, you know, freedoms to do what we want. I think that's where we failed as a world, in not conveying how safe the vaccines are. As much as individual choices determine whether you take the vaccine or not, it's the government's, and it's the world over that we failed in explaining how good the vaccine is, and why you should take it. It should have been a no-brainer. It should have been automatic. It should have been, yes, I want the vaccine as soon as I can get it in my arm. And that way, I think we feel. 주로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인디아 리버 카운티. 그곳에서 바비씨를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말, 바비씨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의 직원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有一째, 무대를 왔습니다. Like I said, I had, you know, minor symptoms. I had, you know, I didn't even get a runny nose. fever, just in general, not feeling well. Feel the fever coming on. I would just come out here and get in the pool and cool off and break fever. Like taking a cold shower, you know? 당시 바비 씨의 다른 가족도 코로나에 걸렸지만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단 한 사람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비 씨와 꼭 닮은 남자, 바로 그는 쌍둥이 형 빌리였습니다. 1962년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빌리와 바비. 카센터도 같이 운영하던 두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된 것입니다. 바비 씨와 달리 상태가 악화된 형 빌리는 지난 8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단 한 바이러스는 Ary'll Filmer's family before the month, 안전한 어땠을 때까지 못 Graph. 그는 그 날 saw that he wasn't going to be there much longer. I mean, you never want to see your child die before you.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쌍둥이 형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미국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약 76만여 명, 확진자도 사망자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사망한 코로나 환자 99%가 미접종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0%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자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방 공무원, 의료진,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무급 휴가와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강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의 교사들은 백신 의무화 정책의 시위로 맞섰습니다 의무 접종을 거부하며 시위 도중 백신 접종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PD 수습은 뉴욕 교사단체 소속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전 대통령들이 함께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미접종자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이들도 방송을 통해 백신 접종을 호소합니다 미접종자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이들도 방송을 통해 백신 접종을 호소합니다 미접종을 통해 백신 접종을 운영하는 교사로 마치고 싶으면 안되고 싶었습니다 미접종에서 시위에 대한 약속의 Fra의 수입을 기회를 만났습니다 미접종은 다시 사용하던 Jesucristo의 예약을 원하는 예약을 받은 경우 미접종, 기회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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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쌍둥이 형을 잃은 바비와 그의 가족의 바람도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못했고, 그리고 이 일을 못했고, 지금은 우리의 할아버지에 대해 더욱 좋은 것은, 이 일을 위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그의 일을 위해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잃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